금수 완박법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한 분께서 필리버스터 지금 진행하는 것을 김웅 위원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박병석 의장이 이게 지금 3시 26분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기사고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겠다. 그리고 박병석 의장은 금수완박 입법 조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조정을 위해서 박홍건 부정선거 당선자죠. 박병석 대전 서구갑에서 부정선거 당선자입니다. 다 부정선거 당선자입니다. 권성동 강릉시의 선거 데이터를 보면 부정선거를 당했는데 기사 회생한 겁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어쨌든 3명의 부정선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협의를 하는 아주 웃질 못할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속보가 떴습니다. 금수완박법을 국회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트 도입입니다. 이게 보시죠. 이재명 방탄법 처리 더불어 부정선거당은 적각 중단하라. 이재명 방탄법은 3순위고 문재인 방탄법은 2순위고 가장 1순위는 뭡니까? 부정선거 수사 방지인 거죠. 안하무인 금수완박 헌법 파괴기 중단하라. 이렇게 해서 했지만 결국 합법적으로 이런 절차를 밀어붙이는 거죠. 가짜 국회의원들이 법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강행 처리하는 겁니다. 필리버스트 도입 이전에 금수완박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4월 27일 오후 5시쯤 시작됐고 첫 번째 필리버스트의 그런 인물로서는 이번에 화제의 인물이자 문제의 인물이 되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들었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의 의총 추인까지 같이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면서 오후 5시에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본회의는 이날 새벽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제사법위에서 단독 처리한 행사소속범 검창정법 개정안 가운데서 검찰정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했던 6대 범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 대폭 제한한 내용이 담겼다. 반드시 공직자 비리라든지 선거수사는 일체인지에 검찰이 손을 댈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을 고쳐버렸습니다. 자 보시죠.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트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필리버스트 첫 주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0일 날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적으로 보면 필리버스트를 성공시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의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가짜 국회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오늘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남 광주 광역시와 전남과 전북의 4.15 총선 당시에는 대규모의 그런 선거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광주 광역시와 전남 전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부정선거에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2인 가운데서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은 가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입을 다문 겁니다. 다물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민들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호님이 환장하지 않고서야 어쩜 저짓이 가능한 것이죠. 자기가 살던 집을 나가면서 불을 지르는 것 같은 경우를 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면은 본색을 적나라에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본색이란 것이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악한 집단이고 원래 사악한 집단입니다. 선거를 다섯 번이나 도덕질할 정도의 집단이니까 뭐 악함이란 것은 사악하다는 표현 외에 더 이상 어떤 표현이 있을지 그렇게 찾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집단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역사에서 여야 정권 교체가 있었지만 이렇게 마지막까지 패악질을 치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악을 쓰면서 마지막까지 뭐죠 똥을 퍼붓고 이렇게 가는 집단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선거를 기억하고 제가 정권 교체를 기억하는 그런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들 가운데서 이렇게 더불어부정선거당처럼 마지막까지 패악질을 치고 마지막까지 깽판을 치고 마지막까지 개판을 치고 마지막까지 이판 사판으로 그렇게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그런 집단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건 현대사에서 586운동권이 얼마만큼 사악한 집단이란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두 눈으로 명확히 본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정선거를 저지를 정도가 되면 인간으로서 혹은 집단으로서 혹은 세력으로서 혹은 정당으로서는 막갈 때까지 간 겁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막간 인생들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아주 결심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 중에 최악의 악을 지금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사악함과의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점에서 국민의 힘이 너무나 유약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스러운 그런 부분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례에서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을 대할 때도 이쪽에서 또 강하게 대해야 되지 이쪽에서 순진무구하게 유약하게 대하게 되면 판판이 당하는 것이죠. 김상범 님이 문제를 그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더불어부정 선거당이 사의로 선거 부정을 은폐하려고 발강을 합니다. 뒤에서 문재인이 시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뒤에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앞에 더불어부정 선거당이 사의로 선거를 부정을 은폐하려고 발강하네. 사의로 부정 선거뿐만 아니고 2017년 5구 대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다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부정 선거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져 가지고 낱낱이 그들이 소위 참담한 상황에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선진화법 때문에 이런 물리적 그런 육탄공세 같은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주고 있는 것이 국힘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또 다 이렇게 좌익들이 심어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더불어 부정선거당은 확신하는 거죠.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계산을 갖고 아마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같은 조치를 취하는 때에서 검찰도 기본적으로 검찰 자체가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그야말로 검찰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다 이제 문을 연 상태로 다 휴업 상태에 들어가야 될 정도의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검수완박을 맹백한 우연 상황이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났습니다.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판사라면 검찰이 제기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줄 것 같은데 판사의 양심이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최근에 대한민국의 사법부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조라는 그런 사법부 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바로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국민의 힘과 검찰이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필리버스를 통해서 이제 무제한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연장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지고 일단 더불어 부정선거당이 무리하게 통과시킨 그런 이제 법안들이 효력이 발휘되는 것을 일단 이제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드로님은 다들 집회를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DGL님은 애국 애민이 추호도 없는 선을 기대하면 위험한 자들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아로마님은 부정선거당 가짜 국회의원 도덕질한 부정선거의원직 이 모든 것은 다 가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오뚜기님은 일단 임기가 시작되면 대통령이 적법으로 타파할 듯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고 참 한자 무정님은 김진표 국회의원이 경제부총리도 해고 그랬는데 네가 장노냐 가짜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신영심은 586을 키운 자는 이를 알고 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가장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장재권 비설실장은 앞으로 6월 1일 날 지방선거 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겠지 않느냐 그래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제안할 그런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이렇게 검수완박 법안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차기정부가 지금 탄생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행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띄언던 일은 차기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공강대로 얻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다수 폭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인에게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국민투표요건 등을 검토해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국민투표요건에 해당되는 사안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국회가 가짜 다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뜻과 전혀 다른 이런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마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그런 부의사항의 조건이 만족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얼마 정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방송채널이 참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잠시 좀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단톡이라든지 그다음에 카카오톡 그리고 또 페이스북 트위터 sns 이런 데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url을 카피하셔가지고 공유를 하시면 많은 분들에게 좀 더 노출을 증가시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이 좀 더 널리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소리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다들 특히 선거부정 문제들은 우파 유튜브들도 일체 입을 지금 다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도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해가 가능하죠. 이게 광고라든지 노출이 바로 그냥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업적인 목적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9시 공병호 방송이 실시간 방송이 좀 더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단톡방이라든지 페이스북 등에 많이 좀 노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국민투표 부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검수완박법 2시간 전입니다. 4만 3천 명 정도가 참여했으니까 2시간에 4만 3천 명이 참여한 거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검수완박법 국민투표에 부치자 장재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94%를 차지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이 5%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1%입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국회가 무리한 그런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국민투표에 붙여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피력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 중에 한 분인 장현수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권 이후에 모든 선거가 조작선거라는 근거가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사악한 막가파 집단이 국민투표라고 그냥 넘어갈 거를 생각하나 봅니다. 정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네요. 집권 이후에 모든 선거가 조작이랐던 것이 투표함을 까보지 않더라도 통계적 건은 분석으로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어제 복궐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를 변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통계적 분석을 방법을 해서 거시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발견된 위조투표지 등의 부정선거 사례를 모으는 것이다. 두 가지에서 모두 다 대선과 총선은 다 부정선거였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해진다. 배심원 판결도 부정선거였다. 그것은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통계적 증거, 현장 증거, 배심원 판결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니까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고 뭐겠느냐 이렇게 월간조선 기자분에게 답했던 부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그럼